언니가 엄청 똑똑하대. 동생이. 동생이 똑똑하대. 자, 우리 보죠. 투자론 챕터 다섯 번째. 자, 투자론. 사실 투자론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일곱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요. 말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자, 내용은 사실 많긴 하지만 이해만 하면 많이 어렵지 않은 단원이긴 한데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부동산 투자하면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할 때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해치할 수 있다.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이걸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의 돈을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소득세를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순이감 세율이었죠.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이자와 감가상각을 이걸 과세소득을 잡을 때 빼주죠. 빼주는 걸 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를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정돼요. 비용으로 인정돼요. 공제되는 건 딱 두 개. 두 개만. 다른 건 안 돼요. 이자와 감가상각. 대출 원금은 공제돼야 안 돼. 안 돼. 대체충당금도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자 감가상각만 딱 두 개만 공제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물건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화폐가치가 뭐한다? 하락한다. 이걸 인플레이션.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은 실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레버리지 효과는 남의 돈을 활용하여, 이 남의 돈을 이제 외워놔야죠. 우리 투자론에서 남의 돈을, 이걸 레버리지라는 말도 쓰고, 빌린 돈이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 이렇게 얘기한다. 빌린 돈,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빌렸을 때, 투자했을 때 어떤 수익률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얘가 변화되는 효과예요. 얘가 변화되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라고 계산 문제가 나오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인데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내 돈만의 수익을 계산하려면 내가 번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죠. 남의 돈의 주인이 누구야? 은행이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 뭐야? 이자지. 그래서 이자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대표로 순, 자본이득을 가치상승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투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도 풀었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니까 얘도 계산해봐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계산 문제가 나온 거고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겠죠. 돈 안 빌리면 효과가 없고 돈 빌리면 효과가 커질 거고 근데 돈 빌리면 위험 또한 커진다. 이게 출제자가 항상 묻는 거예요. 돈 빌리면 위험은 무조건 커진다. 돈 빌리면 위험 커진다.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위험이라고 해요. 돈 빌리는 걸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니까. 자, 네 번째 보니까.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을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투자자인 거예요. 돈 빌려서 투자하니까.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빌린 대가를 줘야죠. 이자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율이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이자율이 작아야 좋은 거죠. 이자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 정의 레버리지. 이자율이 크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의 레버리지는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걸 얘기하지. 정의면 커지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나쁜 거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뭘 비교하든지 간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저당 수익률이 나쁜 거래. 그럼 이자율이 컸던 거야? 작았던 거야? 컸던 거예요. 얘가 크어서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떻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 저당 수익률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 정의 레버리지면 저당 수익률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네요. 무조건 기준은 저당 수익률이에요. 이자율이. 자, 그럼 5번 보죠. 자, 총 투자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똑같대. 똑같대. 그럼 똑같으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영향 안 주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립적이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면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겠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요. 중립적 레버리지. 자,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얘가 영향이 없다라는 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향이 없다.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립적. 자, 정의 레버리지. 좋은 거래요. 그러면 뭐가 나왔어? 이렇게 종합수익률 총 투자 수.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얘가 큰 거에 작은 거야. 작아야지. 작아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100에서 50을 빼면 0보다 커자가 크겠네. 맞아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걸 뺀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정이면 좋은 거죠. 저당순이 작아야지. 얘가 작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0보다 큰 감 나오겠지. 당연히. 자, 부채비율의 증감을 통해서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돈을 많이 빌리면 좋은 거, 조금 빌리면 나쁜 거. 이런 거 아니다. 자, 부채비율 변화는 얘가, 부채비율의 증감은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없다예요.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면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은 거지.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전환할 수가 없다. 전환되는 건 무조건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 저당수익률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이 됐대. 이자율이 변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쁜 게 좋은 거로 바뀌었잖아. 이자율이 커졌다는 거야, 작았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 할 때, 저당수익률이 하락할 때 낮아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불가능하고,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 이자율 변동이. 근데 좋은 건 이자율이 작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자, 보죠. 토지가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보존력이 우수하겠지라고 하고 임대사업을 했대, 임대사업을 했대, 임대사업할 때 감가상각과 이자가 세금 산정 시 비용을 인정돼요.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 순위감 세율이니까 이자, 감가상각이 비용을 인정냈다. 절세 효과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과 전세 제도, 저당권을 넘기고 돈 빌리고 전세금 안고 투자할 수 있죠. 전세금도 남의 돈이네. 그래서 이런 걸 레버리지, 남의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다. 유동성이 작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 그러면 유동성이 작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에 손해를 볼 수 있겠네. 이걸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라 그러죠. 그럼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부동산은. 자, 이번에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란 이라고 나왔어요.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의 증감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좋은 거, 작아지면 나쁜 거, 상관없으면 중립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중립적. 자, 정의 레버리지래요. 좋은 거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어떤 수익률이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죠. 좋은 거니까 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얘보다 어떨 때? 높을 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정은 저당수익률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중립적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변하지 않는 경우 중립적이다. 같을 때가 그래요, 같을 때. 자, 부의 레버리지 나쁜 거니까 돈을 빌리면,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떨어지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부채비율이 커지면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수 있겠지. 근데 위험 또한 어떻다? 위험 또한 커진다. 얘가 틀린 거네요.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한 번 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 문제 푸는 연습 계속하면 될 거예요. 키워드를 좀 찾아야 돼. 나머지 쓸데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3번 보죠. 보니까 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죠. 남의 돈이죠, 남의 돈. 남의 돈을 활용하면 돈 빌리면 위험이 뭐한다? 커진다. 틀린 거죠.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투자에 따른 금융 위험. 금융 위험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을 낮춰서 돈을 조금 빌리면 이 말 뜻을 알아야죠. 돈을 조금 빌리면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전환할 수 없다. 무조건 뭐가 변해야? 이자율이 변해야만 전환되는 거다. 그럼 생각해보죠. 부가 정으로 바뀌려면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자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지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릴 해보니까 총자본 어떤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똑같대. 그럼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립적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부채비율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9번 보죠. 위험과 수익. 이건 좀 다분히 외우는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암기 코드로 잘 암기해야 되고 자,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는 언제나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 수익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나온다 그랬어요. 미래. 장래의 수익에 그럼 장래래. 그럼 미래에 벌 거라고 예상했지만 벌지 안 벌지는 모르지. 미래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뭐라고 한다? 투자의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불확실성이 위험이다. 왜냐? 수익을 기대하는데 수익은 미래 나온다. 미래는 100%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예상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한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면 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비례 관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이때 투자에 따른 위험을 구분할 때 우리가 충청도에 무슨 법인이 있어서 금사유법인 이렇게 금사유법인 금융적 위험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 사업상 위험은 임대사업에서 돈 벌려, 임대로 벌려고 했는데 이 수익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 수익이 악화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이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사업상 위험이 중요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 임대사업. 임대수입을 못 벌었다. 수입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세 가지가 있어. 원인에 따라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문제 때문에 임대를 못 벌었냐.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서 못 벌었냐.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서 못 벌은 거냐. 이렇게 시, 운, 위. 시장 나오면 뭐? 수요 공급 이렇게 연결 줘야죠. 이건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보죠. 11번에 보니까 부채를 활용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를 활용했대. 돈을 빌렸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건 뭐? 금융 위험이에요. 금융 위험. 금융 위험.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돈 빌려서 못 갚으면 파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얘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라고 나와야 돼요. 남의 돈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지.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금융 위험 뿐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사업상 위험이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사업? 임대사업. 임대를 못 번 거죠. 뭘 차지해? 뭐가 악화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수익성이 수익성이 악화된다 나오면 얘는 사업상 위험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수익성이 악화된다. 임대는 수익을 못 번다. 이때 이제 세 개가 있죠. 시 위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자 이때 보니까 인구 감소 사람은 소비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 소비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급자는 공급자라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인구 감소는 수요자가 준 거예요. 수요자가 줄었다. 공실이 늘었다. 수요가 없다. 경기가 침체됐다. 수요 공급이 줄어들었네. 라는 거고 수요 공급이 이렇게 나왔네.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이렇게 나와야죠. 사업상 위험 중에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3문에 보니까 현금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데요. 현금화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랬어요. 얘는 뭐다? 유동성 위험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유동성 위험 현금화 과정에서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러면 현금화 할 때 손해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10억 자리를 9억에 팔 수도 있어. 1억 손해 볼 수 있죠. 유동성 위험 이때 부동산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유동성이 작다. 그래서 유동성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14번 보죠. 수익률 자, 무슨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예상이래요. 예상, 예상 미래에 얼마 벌겠다 못 벌겠다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죠. 얘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무조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러면 얼마 이런 상황이면 얼마 끼리끼리 평균을 해서 구하는 거죠. 이때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해야 돼요.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했었죠. 그래서 평균이란 말은 평균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이란 말을 썼을 때 이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다. 평균은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론에서 수익은 번 돈이 아니야 이제. 이해할 때 공부할 때 투자론에서 수익은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이지 번 돈이 아니에요.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무슨 수익률은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 만족돼야 되는 이라는 거죠. 최소로 만족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요구 수익률. 근데 얘는 포기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은행에 넣더니 예금금리 3% 주네.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래. 최소한 얼마는 받아? 3%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포기한 만큼을 최소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대가를 우리가 학문에서 뭐라고 하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는 여기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라고 나왔어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달성된 수익률이죠. 달성된, 실현된 실현 수익률. 중요한 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과 관련이 없지.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한 데 쓰는 건 뭐와 뭐다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이런 거죠. 실현 수익률은 관련이 없다. 얘는 결과로 나타난 수익률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건 기대와 요구를 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한다. 누가 커야 투자한다. 기대가 커야 투자한다. 요구가 작으면 투자한다.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요구는 무조건 작은 게 뭔가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요구가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죠. 매년 뭐 100% 나오는 거. 요구는 두 개의 합이에요. 두 개의 합. 뭐와 뭐의 합. 무위염률과 위험할증률의 할증률의 합이다라는 거죠. 얘는 기다리기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시간 대가 기다림의 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가를 비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얘는 위험에 따라서 할증은 할증은 높여주는 거죠. 위험에 따라 더 높이는 위험이 커지면 대가를 더 원하는 거니까 위험 대가라고 하죠. 위험 대가.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합으로 구성되는데 무위염률은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위염률은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위험과 무관하다. 위험과 무관하다. 자, 그러면 보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 무위염률 때문이야? 위험 할증률 때문이야? 위험 할증률 때문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여? 높이죠? 왜 높여? 얘가 변한 거야? 얘가 변한 거야? 위험 할증률이에요.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 위험이 커진다. 이때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데 이때 커지는 건 무위염률을 건든 게 아니라 위험 할증률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자, 무위염률의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었다? 시간만 지나면 얻는 거 예금, 금리 금리죠. 예금, 금리 자, 금리가 무위염류래요. 근데 당연히 얘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커져도 얘도 커진다. 당연하죠. 더해서 되는 거니까 얘 커져도 커지고 얘 커져도 커지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위험을 혐오할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어떤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험을 혐오할수록 이라고 나오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위험을 혐오할수록 위험을 회피할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커지겠지. 위험을 싫어하니까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부동산이 엄청 위험하게 바라보니까 위험할증률을 높이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이유는 무위협률이 커지는 거야. 위험할증률이 커지는 거야. 위험할증률이 커는 거예요. 위험 대가를 높게 위험 대가는 뭐다?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높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위험 나오면 무위협률과 관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지문이고 자, 요구와 기대를 봤을 때 요구와 기대를 봤을 때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구가 크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 요구가 작아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커야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각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안 산다는 거죠. 부동산을 안 사니까 가치가 어때죠? 안 사니까 가치가 하락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 기변이 일어나서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기대가 변한다. 기대가 컸어 작았어? 처음에 작았죠. 어떻게 해줘야 똑같아져? 커져야 똑같아지겠지. 겸차 기대가 커진다. 이런 거였죠. 투자 균형이 이뤄진다.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처음에 기대가 작았으니까 커져서 똑같아지려고 할 거다. 라는 거였어요. 17번 자, 금리래. 예금금리. 요구수익률과 관련돼 있대. 요구수익률은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인데 이때 금리를 얘기하는 건 무위협률을 얘기한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무위협률이 커진다. 그럼 요구수익률이 커지겠죠. 커지는 요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금리는 무위협률. 무위협률 커져도 커지고 위험할증률 커져도 커지는 거다. 자,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환원률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금리 올라가도 요구수익률 커지죠. 그렇죠. 위험이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지죠. 금리 올라갈 때 요구수익률 커지는 건 무위협률 때문이고 위험 커질 때 요구수익률 커지는 건 위험할증률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순수 내 현가 할인법에서 순현가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로 뭐했다? 할인했다. 할인율이에요. 감정평가 최근에 배웠으니까 수익환원법.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때 장래 수익을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했어요. 할인율이 뭐랑 똑같다? 환원율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원율과 똑같다. 그러면 요구수익이 커지면 할인율도 높아지는 거고 환원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다. 그러면 금리 커져도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해도 돼. 위험이 커져도 얘가 커지겠네. 이때 중요한 건 얘 금리가 커지는 건 무위험률 커지는 거고 위험 커지는 건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얘 커지고 얘 커지면 얘들도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18번 보죠.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말 나오면 무슨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익을 더 어떻게 크게 결정한다. 이걸 보수적 투자자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험을 혐오하는 투자자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 이건 뭐냐면 동일한 효용 이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기에 수익 여기에 위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곡선이 됐을 때 여기나 여기나 만족이 똑같아 효용이 똑같아 그럼 효용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무차별이야. 효용의 차별이 없어. 여기와 여기에 효용이 똑같대.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뭐냐면 야 위험이 여만큼일 때는 여만큼 수익 주면 어 만족해. 근데 위험이 커졌죠. 커지면 여만큼 수익을 줘야 만족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얘도 얘와 얘가 만족이 똑같아. 얘는 위험 여만큼은 여만큼 수익 주면 좋고 얘가 위험이 크면 여만큼만 수익 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이 똑같이 커질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얘죠. 얘 얘 얘. A와 B와서 A잖아. A를 뭐라고 한다? 보수적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보급이라고 외웠네.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자 위험을 현무하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국산의 경사가 급하다. 세워져 있다. 보급이라고 외웠어요. 보급. 자 그래서 동일한 효용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는 효용곡선 무차별 국선 자 이때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방법 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뭐가 있냐면 보조회전통에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보조회전통감 금사유법인에서 보조회전통감 보수적 예측이래요. 이 보수적 예측은 미래 잘 안될 거야. 수익 많이 못 벌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해.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미래에 대한 수익을 기대는 잘 미래 돈 잘 못 벌 거야. 조심히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거야.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위험한 건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돼.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을 뭐 해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마는 안 돼. 얘가 뭐다? 할인율. 할인율을 뭐 해서?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이런 거고 회피는 위험한 거 나 제외시킬 거야. 위험한 거 하나도 수지 안 할 거야. 피할 거야. 제외시킨다. 전가는 떠넘길 거다. 떠넘기는 거 우리가 은행이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 대출자가 유리한 거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자가 차입자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대표적인 예. 통제는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데 모든 위험을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위험한 걸 찾아내서 얘를 집중 관리하겠다. 그래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여러 위험들 중에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을 찾아내는 분석이 뭐다? 민감도 분석이었어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투입 요소를 변수에 따라 투입 요인에 따라 투입 요소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 원인에 따라 결과 분석하는 거 민감도 분석 내용을 쭉 보죠. 그러면 자 보니까 보수적 예측이네요. 야 미래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돼. 미래 잘 안 될 거라. 예측을 미래를 보수적 이건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야. 비관적으로 보고 야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해야 돼. 그럼 장래 수익은 높게 예측해 낮게 예측해? 낮게 위험은 어떻게 높게 이렇게 예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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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측을 우리가 출자가 속이려고 할 때 여기에 추계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 쓴다 그랬어요. 예측과 똑같은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잘 안 될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투자 결정해야 돼. 이런 걸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법 조자죠. 조 위험 조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대. 그럼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높여 낮춰요. 높여서 이 할인율을 높인다는 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뭐하고 높게 적용한다. 이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라는 거였어요. 요구 수익률을 높게 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자, 결론적으로 보수적 예측은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투자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 크면 잘 투자하지 말아야 돼.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돼.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이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고 얘를 상향시켜서 상향 조정해서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 라는 얘기였고 자, 위험의 회피는 회피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투자. 위험한 것을 제외시키겠다. 안 하겠다. 자, 이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위험한 건 모두 제외시켰어. 그럼 위험 대가는 얻지 못하잖아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만 얻겠네. 이걸 뭐라 그래. 무위험률. 예금금리. 그래서 뭐밖에 없다. 무위험률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럼 뭐 투자해. 부동산 투자의 의인은 없는 거죠. 은행 넘는 거나 똑같은 결과니까. 자, 위험의 전가. 떠넘기는 거죠.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거고 임대료, 인상계약은 임차연에게 떠넘기는 거고 자, 무슨 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 떠넘기는 거죠. 자, 25번에 보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얘가 결과예요. 수익성의 결과. 얘가 결과인데 언제나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결과는 수익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요인들의 변화 투입 요소 변화 투입 요소 또는 변수에 따라 얘들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 찾아내는 거 이걸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 이라고 하죠. 이때 가장 위험한 요인을 결정해서 집중관리하는 거 이걸 위험의 통제 통제를 집중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의 통제는 민감도 분석을 활용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서 이 녀석을 집중관리하겠다. 이게 통이죠. 통, 통감 통에 감 들어있다. 암기해야죠. 보조, 회전, 통, 감 들어있다. 자, 보조. 4번에 대출자는 은행은 뭐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건 무조건 땡큐죠. 이거 땡큐 틀린 거 오, 좋아. 바로 넘어가야죠. 자, 부채비율이 크면 돈을 많이 빌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자,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 또한 어떤다? 커진다. 맞고 자, 운영 위험이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수익성의 위험 수익성의 불확실성이래요. 그럼 이 수익성의 위험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위험이라고 나와야죠. 사업위험은 세 가지가 있네. 시, 운, 위 이 중에 뭐냐라고 봤더니 사무실 관리가 어렵고 근로자가 파업해서 일할 사람이 없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못 버네.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운영 위험. 맞죠? 자,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할 때 손해볼 수 있대.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거. 유동성 위험.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이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비용 무위협률 위험에 대한 대가, 비용 위험할증률 합쳐져 있다. 자, 기대와 요구를 비교했을 때 기대가 크면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투자를 한다. 맞고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구가 작아야 뭔가 일어나는 거죠. 투자 안 한다. 투자 안 한다. 그럼 투자 안 하면 그 이후에 물어볼 게 가치가 떨어질 건데 결국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 기대가 지금 작잖아요. 그럼 기대가 어떻게 변해야 돼? 커진다. 라고 나와야죠. 기대가 커져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비례관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상쇄관계라고도 한다. 반비례 아니에요. 상쇄는 상쇄는 없앤다라는 개념이야.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커지면 나쁜 게 커지는데 나쁜 게 커질 때 수익이 커지면 좋은 게 커지잖아. 나쁜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네. 커질 때 커져야 나쁜 걸 없애주는 거예요. 맞아. 상쇄는 없애주는 거야. 없애주는. 커질 때 커져야 없애주니까 비례관계를 상쇄관계 우리가 이제 비례관계를 정의 플러스 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커질 때 커진다. 이 플러스를 정의라고 읽으니까 정의 관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6번 보죠. 보수적 예측 미래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서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해야 돼. 그러면 수익의 추계가 뭐야? 추계. 추계. 아까 추계한다. 추정한다. 예측하는 거죠. 수익의 예측치를 어떻게 봐야 돼? 낮게 봐야죠.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돼.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미래 잘 안 될 거야.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해. 위험조정할인율법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야죠. 민감도 분석 이때 민감도는 원인에 따라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결과는 언제나 수익이에요. 수익. 결과는 수익. 이 수익의 뭐가 원인이 이때 투입요소가 변하냐 또는 변수가 변함에 따라 또는 요인에 따라 요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거 나오면 다 민감도 감움도 이렇게 나와야죠. 투입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투입요소의 변화에 따라 이런 말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예측한다.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이렇게 느낌만 잡으면 돼요. 우리 문제는 민감도냐 흡수율이냐 이 두 개 속이는 거예요. 계속 흡수율은 과거 소비율 조사하는 거였어요. 왜 조사한다고? 미래 예측 하려고 미래 자 3번 평균분상 원리 보죠. 자 평균은 아까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얘가 엄청 중요하죠.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위험 위험은 분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위험은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걸 쓰는데 이 분산표준편차는 기대수익률의 분산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수익률값의 분산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건데 어쩌면 위험은 분산과 표준편차 얘를 값을 위험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죠. 언제나 위험이 작은 게 좋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투자자를 전제되고 있어요. 위험 회피형이 전제되고 있으니까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야. 위험 작은 게 좋아. 분산도 작은 게 좋아. 표준편차도 작은 게 좋아. 무조건이에요. 잘 기억해놓고 변이계수도 위험과 비례해요. 얘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변이계수로 따지는 건데 수익과 위험의 비율이 이게 변이계수예요. 근데 얘가 위험과 비례야. 그러면 변이계수는 뭐를 뭐로 나눠야 되냐면 위에가 위험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얘가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위험을 뭘로 수익으로 나눈 값 이 비율을 변이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분산으로 얘가 결정하지 못할 때 변이계수를 쓰는데 그러면 평균과 수익의 즉 위험과 수익의 어떤 비율이냐라고 할 때 얘가 위험과 비례예요. 그럼 다시 위험과 똑같이 움직이는 게 분산도 있고 표준편차도 있고 뭐도 있다 변이계수도 있다. 변이계수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야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평균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변이계수법에서는 변이계수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이계수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험이 작아야 되니까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가 모두 작은 게 좋은 투자 아니야 위험이 작은 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리포죠. 평균분산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는 간단해요. 위험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게 좋다 수익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다 이게 수익과 위험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위험은 작은 게 좋고 수익은 큰 게 좋다 이게 평균성 원리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투자안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안을 선택을 했어. 이걸 좋은 투자안을 효율적 투자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을 연결하니까 선이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네. 수익과 위험에서 오른쪽이 올라가죠. 오른쪽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커질 때 커진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높게 얻으려면 위험을 더 크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비례관계 얘기하는 거다. 계속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서 이걸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며 이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수익을 더 얻으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커지려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균분산 원리로 수익과 위험의 원리 수익은 큰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좋다는 원리로 좋은 투자를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했어요. 이걸 효율적 전선. 이 효율적 전선에다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차별 곡선이 있었죠. 급한 거 완만한 거 보수적 공격적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접점을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쓴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보수적은 앞에서 나오고 공격적은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투자자에 따라 달라 얘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위험이 작은 걸 좋아한다. 그럼 수익도 작을 수밖에 없어. 공격적은 위험이 좀 커도 수익을 높은 걸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진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개의 자산에 뭐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 위험을 뭐라고 한다? 불확실성 얘를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죠. 뭐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 이게 항상 답으로 열 번 중에 여덟 번 나왔던 거죠.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똑같은 걸 분산해야 돼. 다른 걸 분산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배웠잖아. 부채공장이 위험해서 부채공장에 몰빵했던 위험하대. 분산 투자하려고 부채공장에 몰빵하지 않고 부채공장과 선풍기 공장 같이 나누면 효과가 없다는 거야. 하나 투자한 거나 똑같은 거 나누는 거나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움직이는 걸 분산 투자해야 돼. 그래서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는 걸 분산 투자해야 된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나누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별, 유형별 같아 달라,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 이때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 중요하죠. 뭐? 지역화, 국지화. 이걸 지역화, 국지화라고 하죠. 얘가 나타나는 건 부부 연계 중에 무슨성? 부동성. 그러면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은 다르니까 다른 게 엄청 많네. 그럼 분산 투자하기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다. 그래서 부동산은 분산 투자하기에도 적당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 이게 자꾸 그쪽으로 날리는 것 같아. 분필 가루가. 네. 선풍기기를 끌게요. 이따가. 자, 30분 보죠. 자,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피할 수 뭐한 체계적. 얘는 체계적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뭐하는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뭐만 제거되냐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거. 비체계적이요. 그럼 이제 출제가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운 거고 그럼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라고 할 때 개별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건 비체계적.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이고 개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비체계적인 거예요. 비체계적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런 건 모든 부동산에 미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체계적이라고. 얘는 피할 수가 없다. 개별 나왔어. 개별. 개별 자산,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게 뭐다?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건 개별 자산만의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지. 체계적이면 건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왔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 내가 상가, 공장, 토지 이렇게 나눠서 주자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져? 아니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들 수가 없어. 체계적 위험은. 자, 32번에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 두 개의 수익률의 연관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상관성 나타나는 거예요. 상관성.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커질 때 얘가 커지면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 비례는 플러스 관계.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인 거예요. 얘가 커질 때 줄어들면 이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를 마이너스 관계. 그럼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관련성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성. 두 개의 상관성. 자, 수익률의 방향이 같으면 상관계수는 무슨 값? 플러스 값.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데 자,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 때 최대의 효과. 이때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한다. 그럼 플러스 1만 효과가 없잖아요. 얘만 효과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효과가 다 있다. 효과가 있다. 이때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는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1보다 작으면 1이 아니라는 얘기죠. 1이 아니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0일 때도 효과는 있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럼 보죠. 상관계수가 얼마면 최대의 효과. 얼마? 마이너스 1이면. 상관계수가 얼마면 효과가 없다. 얼마? 플러스 1. 물론 1이라고 해도 괜찮아. 1이 플러스 1이에요. 상관계수가 0이면 효과는 있다, 없다? 있다.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35번에 보니까 상관계수가 어떨수록 비채계수가 없으면 더욱 줄어든다.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나는 것. 투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효용이 없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 얘는 어떻게 나왔다? 평균 분산 원리를 통해서 효율적 투자를 끄집어내서 연결시켰다. 얘와 얘 어디에서? 접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문제 보죠.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래? 집중을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산 투자 효과는 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전체 위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줄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전체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틀린 거. 땡큐. 이것도 1번 체크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야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수익률이 반대래. 반대. 반대면 위험 감소 효과. 이건 포트폴리오가죠.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반대로 움직이는 걸 분산 투자하는 게 효과가 크다. 이건 상관계수가 어떤 값일수록 마이너스 값일 때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만드냐? 평균 분산 원리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끄집어내야죠. 좋은 투자는 수익은 높은 거, 위험은 낮은 거. 모든 위험 수준에서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거라고 나와야 돼. 중요한 건 얘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균 분산 원리에서 수익은 높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게 모든 수익 수준에서 모든 수익률에서 위험은 가장 어떤 거? 작은 거. 위험은 작은 거. 수익은 높은 걸. 이걸 통해서 효율적 투자를 끄집어내서 연결하는 거. 선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선은 점들이 다 만나서 이런 게 선이에요. 이 점들, 투자안들의 집합체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이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건 수익과 위험이 무슨 관계? 필요의 관계. 그래서 수익을 높게 얻으려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고. 8번 보죠.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나왔네요. 임대료 수익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이 어렵다는 거야. 무슨 위험? 사업 위험. 세 개가 있네. 시, 운, 위. 사업 위험이라고 해도 되고 셋 중에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경기 침체 나왔어요. 경기 침체. 수요 공급이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시, 운, 위 중에 뭐야? 시장 위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업 위험이자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 위험이라고 나오면 틀려. 위치 위험 아니에요. 사업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이다. 사업 위험도 맞긴 해요. 얘가 큰 개념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보니까 대출자의 위험이 낮아진대요. 그럼 대출자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면 고정이에요. 변동이야. 변동 나와야 돼요. 변동이 대출자가 좋다. 대출자의 유리한 거, 대출자의 위험 줄어드는 건 변동이다. 개별 나왔네. 개별. 개별은 얘가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비체계적이 들어가야 돼요. 개별 나갖고 비체계적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9번 보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맞죠?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은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만 피할 수 있다. 우리 심각이 증가, 계속 보너스만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이 증대됨에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체계적이든 비체계든 상관없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커지죠? 이때 중요한 거. 얘는 두 개의 합이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커지는 거야? 위험할 중률이 커지는 거야? 위험할 중률이 커지는 거야? 얘가 커지는 거야. 무위험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위험할 중률이 커져서 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커진다. 위험 커지면 무조건 커진다. 꼭 비체계적 위험만 커지는 건 아니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커져도 되고 투자자가 위험을 더 싫어해도 커지는 거야. 위험했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위험할 중률,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예금금리 나오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지. 그런데 예금금리가 올라가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 이건 무위험률이 커져서 커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 위험이 똑같으니까 여기 수익이 어떤 거? 최고. 이게 나와야 돼. 수익이 높은 걸. 좋은 투자만 끄집어내서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10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너스죠. 보너스. 상관계수가 0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다? 아니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틀린 거? 땡큐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네. 다른 거 보면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이렇게 나와야죠.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미래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죠. 미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평균? 가중평균.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동일한 만족을 주는 차별이 없는 뭐와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다. 이때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면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답은 1번 땡큐라고 나왔어야 되는 문제고. 자, 화폐 시간 가치를 봐야 되는데.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일단은 쉬었다가 4번 하는 게 있어 보죠. 은 pathesen 수익 it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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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